영어리스 87회 시작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영어신문을 통해 배우는 고급어휘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중요한 표현들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가 공부할 표현입니다. 바로 assassinate 동사표현이죠. 그리고 두번째로 비동사 scheduled to 동사원형 우리가 명사로는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schedule 그런데 동사로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쓰는가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lead to 명사표현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outcry 역시 명사표현이 되겠고 다섯번째 take to the streets take to the streets 역시 신문기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동사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petition 이라는 명사 그리고 일곱번째로 impose 동사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cabinet 이라는 명사표현 이렇게 여덟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오늘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2022년 9월 26일자 신문인데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apan to bury 신조 아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bury라는 동사는 매장하다 묻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망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총리의 장례식과 관련된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장 첫번째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ssassinate 암살하다 라는 동사표현입니다. 주로 이제 거물급 인사 핵심 인사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동사표현이죠. President Kennedy was assassinated in Dallas in 1963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3년 달라서에서 was assassinated 수동태 표현으로 사용된 겁니다. 암살되었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두번째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사로 활용된 schedule 이라는 표현인데 자 이 두가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로 쓰게 되면은 어떤 어떤 일정을 언제 언제로 잡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그 비동사 scheduled BPP 수동태로 쓰고 첫번째로 읽히게 될 표현은 바로 to 동사 원형이 올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meeting is scheduled to take place tomorrow morning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 회의가 is scheduled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to take place 라고 말했으니까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take place 라는 표현을 공부한 적이 있죠. 어떤 어떤 일이 개최되다 어떤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tomorrow morning 이렇게 되어있죠. 내일 아침에 to take place. to 동사 원형하기로 is scheduled 그렇게 일정이 잡혀있다. 이렇게 해도 쓸 수가 있겠고 두번째 문장에서는 be 동사 scheduled 그리고 나서 전치사 for 이 다음에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s scheduled for tomorrow morning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 아침으로 잡혀있다. 어느덧 어떤 행사가 언제언제로 잡혀있다. 언제언제 개최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 be scheduled to 동사 원형 혹은 be scheduled for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쓸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방금 살펴본 표현들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문장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조 아베, Japan's former prime minister who was assassinated in July it's scheduled to be buried tomorrow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former prime minister 그러니까 전 일본 수상이죠. 전 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bury라는 단어가 묻다 매장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장례식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일본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가 was 그러니까 7월에 암살되었던 전 일본 수상이 it's scheduled to be buried 그러니까 to be buried 하기로 일정이 잡혔다. 그러니까 내일 장례식을 지르기로 일정이 잡혀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표현 lead to 명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떤 일을 초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혹은 어떠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다 야기시키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 예물을 들어보겠습니다. A diet high in fat. 이 말은 고지방 음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다. 여기서 이제 diet 이 표현은 바로 음식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식은 can lead to obesity. obesity라는 단어는 비만을 가리킵니다. 비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A long hot summer. 길고 무더운 여름은 has led to serious water shortages. 아주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유발시켰다. 물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lead to 명사. 어떠어떠 명사라는 결과를 초래하다. 그런 명사를 일으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outcry라는 명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outcry. 두 글자로 표현하면 공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의 분노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very strong expression of anger or disapproval.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분노.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반대 감정. 이것을 우리가 outcry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e release from the prison of two of the terrorists. 테러 분자 중에 두 사람. 테러 분자 중에 두 사람을 교도소로부터 석방한 것. the release. 이 석방한 것이 has provoked a public outcry. 그러니까 대중의 공분을 초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동사 표현 provoke. 이 동사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lead to 혹은 cause. 이 동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었다. 대중의 공분을 유발했다. 초래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이 표현들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문장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state funeral. The state funeral 하게 되면은 국가 차원에서 치르는 장례식이란 얘기입니다. The state funeral has led to widespread, 광범위한 frustration, 어떤 실망감이나 좌절감. 그리고 outcry. 이것을 let to, has led to. 일으켰다, 불러일으켰다, 초래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문장, 첫 번째 표현입니다. Take to the streets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데모를 할 때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두 시위에 나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Take to the streets.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살펴볼 명사 표현, petition, 탄원 혹은 탄원서, 진정 혹은 진정서 이런 의미가 되어있는데 뭔가에 반대하는, 아니면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담아낸 단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서류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signed a petition against a proposal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원서에 서명했다. I signed a petition against,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을 했다는 의미고 다음 표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hey filed a petition. 그들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법원에 서류라든지 고발장이라든지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정에 제출한다. 공식적인 서류로 관공서에 제출한다는 개념이 바로 file이라는 동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로 정리한다는 명사로는 서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쪽에서는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hey filed a petition in federal court. 이렇게 말하면 연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본 표현들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문장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housands of protesters,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have taken to the streets,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시위에 돌입한 겁니다. 혹은 탄원서에 signed petitions, 서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complaining that the ceremony is a waste of public money. 그러니까 공금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공금 탕진이다. waste of public money.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불만을 제기한 거죠. 이제 네 번째 문장. 첫 번째 표현입니다. impose라는 동사를 공부할 텐데 이 동사는 주로 impose A on B 이런 패턴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B에게 A를 강요하다. 혹은 B에게 A라고 하는 어떤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government imposed a ban on the ivory sale. 코끼리의 상하죠. 상하 판매에 대한 금지. 이 금지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여기서 같이 알아둘 표현이 있습니다. A ban. 금지라는 명사 표현인데 이 금지라는 명사는 전치사 on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an on 명사. 명사를 금지한다. a ban on 명사. 명사를 금지한다. 이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Very high taxes have been imposed on cigarettes. 굉장히 높은 세금이 담배에 부과가 되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활용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cabinet 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물로서의 cabinet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각 부처의 장관들 그 내각을 전체를 아울러서 cabinet 이라는 명사로 부릅니다. The president is completing the selection of his new cabinet 이렇게 말했죠. 대통령이 지금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는 그 작업, 선발 작업, selection, 작업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장,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y also say, 사람들이 또한 말하기를 That the funeral was imposed upon the country by Fumio Kishida, the unpopular current prime minister and his cabinet. 그러니까 이 국장으로 규정을 한 게 누가 규정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이 was imposed, 강제적으로 정해진 그 주체가 누구냐, 강제적으로 정한 주체가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지지도를 얻지 못하고 있는 unpopular 현재의 current prime minister 수상, 지지도를 얻지 못한 현재 수상인 Kishida. 그리고 또 his cabinet, 그의 강요들에 의해서 정부 내각 장관들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된 것이다. imposed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Some polls show,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That more than 60% of the public, 대중들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opposes the funeral, 그 장례식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마지막에 붙어있는 the funeral, 지난번에 정관사, 관사 이 얘기에 대한 강의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장례식이 아닙니다. 장례식을 거부할 이유는 없죠. 그것이 아니라 the funeral, 다시 말해서 국장입니다. 왜 국장으로 하느냐? 그냥 장례식, 다른 차원의 그보다 하위급의 장례식도 있을 텐데 왜 국장으로 하느냐? 국장을 그 장례식을 반대한다. 바로 그 국장을 반대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표현들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to assassinate. 어떤 의미라고 말했습니까? assassinate, 암살하다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동사로 사용된 schedule이라는 표현입니다. be 동사 schedul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하면 to 동사 원형 하기로 일정이 잡히다. 그렇게 계획이 잡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ead to 명사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lead to 명사? 어떤 명사라는 결과를 초래하다, 유발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outcry. outcry, 대중들이 가지는 분노감. 대중들의 반대감정, outcry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섯 번째, take to the streets. 가두시위에 나서다 라는 표현. 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여섯 번째입니다. petition. petition, 이 단어는 바로 진정, 혹은 진정서, 탄원, 혹은 탄원서. 양쪽 의미가 다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일곱 번째로 impose라는 동사 표현이었습니다. impose. 자, impose 주로 impose A on B. 이런 형태로 잘 쓴다고 말했죠. impose A on B. B에게 A를 강요하다. 혹은 B에게 A라는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cabinet. 이 단어는 대통령 밑에 보좌하는 각 부처의 장관들. 강요를 일으키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들 역시 우리가 신문기사를 접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접하는, 알아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표현들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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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